안녕하세요 개성윤 선생님입니다 2015년 11월 고1 모의고사 32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제를 좀 봐두죠 집을 디자인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집의 디자인은 개인의 정체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정도 잡아둡시다 주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첫번째 문장 가보죠. While a home. 여기서 이제 while 은요 뭐뭐 하긴 하지만 이런 뜻이죠.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요 이렇게 해석하는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하지만 뭐를요? 쉘터는 우리가 쉴 곳이죠 안식처 그 다음에 together 모일 수 있는 장소죠 place together 이렇게 되는거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죠 내용상 It is also a safe place where we can express our feelings. 여기가 첫번째 주제문이 되는거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장소이다 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주제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취향이라고 했죠 이게 이게 되는 거죠 자 어법적인 것은요 외열이 나왔죠 앞에 있는 place 를 뒤에서 꾸며 주는데 뒷문장이 완벽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완벽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사 나왔구요 당연히 이니치로는 바꿀 수 있겠죠 그냥 위치는 안돼요 이니치로 바꿀거면 자 그리고 enjoy enjoy는 여기서 express 랑 이렇게 병렬이네요 some of the most important and meaningful events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 중에 몇가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장소이다 자 그러므로 아 그래서 이 문장이 딱 주제문장이네요 연결사도 좀 알아두시고 요 문장으로 시험 낼 거 많습니다 연결사 문제 뭐 빈칸 문제 삽입 주제 다 가능해요 designing a home 집을 디자인 한다는 것은 very personal venture다 뭐죠 개인적인 모험이다 모험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 나쁘다기 보다 좀 위험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표현 방식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 문장 너무 중요하네요 엄청 중요합니다 연결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therefore 대신에 hence 그 다음에 thus 이 두 개는 꼭 알아두시고요 됐죠 자 다음 I strongly believe that 나는 강하게 믿습니다 데디아를 집은 제공한다 캔버스를 캔버스가 뭔지 알죠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판을 제공한다 on which 자 on이 나온 이유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on which냐 선행사가 캔버스에요 캔버스 위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표현을 하고 그리죠 그죠 그래서 on which에요 in which 이런 거 안 돼요 on which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하거든요 we can illustrate who we are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illustrate 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다 뭐 표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한 캔버스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에요 뭐 비유적 표현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니까 역시 외열로 바꿔 쓸 수가 있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who we are 어순 주의하세요 어순 우리가 누구인지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 어순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your space 너의 공간은 should look like you 너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no one else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even if you are using an interior designer 당신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쓰고 있다 쓴다는 것은 고용해서 우리 집을 인테리어 한다 하더라도 너의 집은 너 것이니까 너처럼 보여야 된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쵸 자 다음 while some designers 어떤 사람들은요 좋아한대요 blank slate 이런거 빈칸이나 단어 나올 수 있습니다 백지상태라는 뜻입니다 백지상태 그리고 freedom을 좋아해요 자유 무슨 자유죠 to do whatever they want 그들이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 그러니까 뭔가 막 디자인을 하지 않고 그냥 백지상태로 깔끔하게 놔둔 상태에서 내가 하나씩 뭔가를 그려가는 거 이런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의 while은 though네요 어떤 사람들은 백지상태를 좋아하긴 하지만 I prefer to work with clients 나는 고객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 어떤 고객이냐 하면 have an opinion and a story 의견과 이야기를 갖고 있는 이거는 자신만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일하기를 좋아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I는 누구냐 하면 약간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디자인하는 사람 I always want 난 항상 원한다 want a to be a a 가 b 하기를 원하다 그죠 the end result는 마지막의 결과가 to be the best possible version of their taste taste은 취향 그들의 취향에 최고의 가능한 최고의 버전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끔씩은 고객들이 그냥 blank state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죠? 그치만 내가 선호하는 고객증은 자신만의 의견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의 취향이 가장 최고로 잘 나타내는 것이 결과물이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은 뭐 이런 얘기고요 어쨌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 되게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personal venture 라는 거 개인적인 모험이라는 게 이렇게 화살표 다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에 빈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주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시겠죠 거기와 더불어서 어법도 되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여기에 where 공부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on itch와 where where 여기 어순 그 다음에 whatever 그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법은 요정도 빨간색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주제문제 가능성이 되게 커요 2번 문장과 여기 2번 문장과 그 다음에 1번 문장 이렇게 두 개가 주제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어법 내용 잘 봐 두시고 여기까지 32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 プレッ 에너스 L Hey Myself beispielsweise perform 대한 train Calvin